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을 보면 없어진 과정이 있죠. 3급도 있고 2급 있고 1급 이렇게 있습니다. 3급 자격식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양상 과정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짐을 통해서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3급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2급으로 전환하면 2급밖에 남지 않고 2급이냐 1급이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급이든 2급이든 일정 기간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1급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꾸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바뀐다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야기는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제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한 건 아직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이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는 현재 최고의 어떤 자격이다라는 것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2급을 갖고 계시든 상급을 갖고 계시든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1익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빨리 1급이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2급을 가져도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 자격 체계상 1급이라는 최고의 과정을 설정해 두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가능하면 그 1급 자격을 취득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형태로 제도가 변화되어져 나가든 가령 전문 사회복지사 체제로 변화되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격이라는 이 어떤 프레임 위험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제도가 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급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겠죠. 전문 자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유예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급에 도전해 본다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변화해 나가는 시대 속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과목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8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큰데요. 공부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 1교시 과목이 되어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건 워낙 독특한 과목이라 다른 과목하고 연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은 아예 동떨어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2교시 시험을 보는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조사론의 한두 문항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과목보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